나 지금 김밥 만들고 있어. 응. 우리 오늘은 장인어른 일하는 곳에 가는 거지. 응. 아빠 열심히 일할 때 밥도 못 먹을 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김밥 만들어서 아빠한테 드리려 봐요. 근데 아빠가 김밥 좋아할까? 김밥 싫어하는 사람 못했어. 어떡하지? 저희 지금 장인어른한테 가려고 하는데 저기 지금 불 났어요. 이게 말이 돼? 짜잔. 입에 뭐 먹으면서 짜잔 하고 있어. 한 번에 두 개씩 자르네? 어. 비 오고 있어. 지금 저희는 나 왜 이렇게 패인 것 같냐? 어. 어. 분명히 면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패인 같지? 어. 저희는 지금 장인어른 일하는 곳에 왔습니다. 저기 말하고 들어가야 돼? 아. 크롱가 타드. Здрава. 어. 안드리엣기 жарко 미에 타드코. 도의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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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같이 가야 돼? 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시 가야 돼. 잠깐만. 그냥 가야 돼. 마케도니아 소방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지? 몰라. 여기 예쁜가? 여기야? 여기야? 모르겠어요 맞아? 들어가고 할까? 아빠한테 전화하는거 전화해봐 우리 여기 와니까 여기가 아파서 여러분 나와줘 여러분 나와줘 사랑해 사랑해 장이랑은 이렇게 옷 입고 있으니까 되게 다른데?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여기가 아파서 아빠 너무 젊었을땐데 응 맞아 아빠 젊었을때 그리고 저기 맨 위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 아 진짜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소방관리지 네? 아빠 젊었을땐 너무 잘생겼는데? 그래? 지금도 잘생겼지만 젊었을땐 와 아빠 덕분에 수분을 먹고 수분을 먹고 수술하시네 장인어른 수술하셨어 밤에는 여기서 이것밖에 먹을 수 없는 것 같대 아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아 구인에 담아돼? 아 부엌도 있대 바로 먹으면 아 담아돼 그리고 담아돼 아 신고신 안심 여기가 부엌 여기서 이제 만들어 먹는거야? 아니면 누가 해주는거야? 알아서 하는걸 만들어 주는 사람 없고 알아서 먹는거야? 응 이거 아카를 아카라 장인어른 아카라? 장인어른 아카라? 응 아 아 나 저거 할 수 있을거 같아 그래? 여기는 연습창이래 저거에다가 이렇게 연습하는거야 음 제가 봐놔 이거?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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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연습하는거야? 우와 우와 으어 우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으허헣 우와 잔상 넌 역시 와 역시 힘쎄지 자, 해주세요. 수추디쿠쿠에 테이식고 이게 장인아리가 아니야? 그치? 장인아리는 힘 엄청 세죠?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 싸네? 여기는 헬스 응, 여기서 헬스 한 번 오, 여기도 있네 여기는 이제 유산소 할아버지가 네! 뭐하는 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실패? 네 맞아요 네 실패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하핰ㅋㅋㅋㅋㅋㅋ 장인어른 힘이 괜히 센 게 아니었어 그렇지? 응 아 여기 탁구대네 이런 거도 있네? 응 다른 후대도 있구나 포켓볼 여기서 쉬는 거야? 응 여기서 쉬는 거야 TV도 있고 여기 이제 소방차 있는데요 출동하기 전에 다 여기 있구나 여기서 옷 입고 출동하는 거야? 출동할 때 여기서 바로 입고 가는구나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혹시 아까 출동했냐고 물어봐 앞으로 출동할 때 안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계단이야 계단차 이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불났을 때 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네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네 아 이런 거 뭐야? 안전벨트야? 아 네 아, 좀 더 이렇게 도착할 수 있을까? 신경, 다 쐬고 싶다. 여기 아랫고. 또 붙인 공간이 있다면? 여기요? 이제 뱉어 수 있도록. 이제 뱉어 수 있도록. 뒤로 가도 안에서, 나중에 뱉어 수 있도록. 그리고 뱉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뱉어 수 있도록. 와아아아 바로 저렇게 뽑아서 가는구나 아아 음 이렇게 출단하는거야 앉아있다가 바로 이렇게 뽑아서 여기 꽂아놨다가 저기도 연습하는데 응 거기도 연습하는데 오 줄 내려오고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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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단해 멋있다 우와 슈펠 슈펠 장인어는 짱 와 와 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장인어는 괜히 상남자가 아니셔 라타샤 왜 이렇게 좋아해? 아빠 멋있어? 응 처음 봤어? 네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녁은 김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김밥 김밥 오, 발음 좋으셨어 김밥 장인어른 발음 좋으셨어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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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막,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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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 역시 손으로 드셔 당연히.. 수빈이 고소 응? 네.. 너한테 말해줄게 나한테 말해줄게 아니 수빈이 고소 나한테 말해줄게 또 작은 거 못 고소 혹시 몰라서? 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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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다행이다 진짜 고소 국물 이 시야 전혀 전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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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소 그래? 5. 6. 10. 10. 10. 10. 10. 10. 10. 10. 춤추면서 들어오셔. 11. 11. 11. 12. 12. 12. 13.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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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을 수 있나요? 저거는 어디로 쟤가 더운? 아 그거만 terra рус어 그럼 suppliers 좀 하네요 아 더운 음 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음 네 제가 네 요 음 네 저희도 저희도 제가 이거 저희도 ㅋㅋㅋㅋ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하니? 제가 처음에 오우 오우 잘 모르겠어요 왕은 우리나라에서 찍은 웃음 셰이잉 셰이 셰이 이 셰이 음 cvm immediately 쩝 diam 지금 지금 쟤? 지금 fallen 졸아 미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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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대 미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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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장난 아닌데 컴베 다음은 5일 2일 오후 갔지만 치 killing 다음은 갔다 만낙 오른래 저는 칼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이제 아빠 오늘 끝났고 퇴근하시는 거야? 퇴근하는 거야? 퇴근하는 거야 퇴근하는 길에 우리 다 데려 드셨는데 욱한데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우리 장인어른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들 왔어 다들 오셔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졌어 자, 오늘의 공연은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잘 지내셨어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